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그린의 스플런키 2 메일의 챌린지 실패방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아주 조심히 이 게임 합시다 계속 이렇게 실패하면 안되죠 이거는 이미 무서워 보여 오오오오오오오 깜짝이야 아... 이 돈 받고 싶은데 근데 그거는 안되네 다시 올라가야 돼 아 진짜요? 아... 줄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 잘됐습니다 여기는 그냥 내려잠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마... 아! 이러봐! 우리 친구를 찾았어 일단... 이리와 갑시다 어... 출국이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그... 그... 고스트... 아... 어떻게 할까? 잠깐만 좀 다르게 합시다 좀 다르게 합시다 그냥... 이쪽으로 가서... 오! 감사합니다 아이고... 줄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네 근데 전 이거 가져가고 싶습니다 음... 음... 오 그건좀 좀 킬이네 하핰... 아... 그건 하루도 있어야 어떻게 할까 왜 이 게임이 이렇게 어려워요 항상 아 실수를 하려면 그 실수에 따라 실수가 반복되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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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봐요 여러분